자막 끝났다 핫캔 갔을래? 오른쪽 있어 오 MPK 짱짱맨이구만 MPK 짱짱맨 씨 씨XX 저기서 팀원 다 뒤지린데 막 오고 있을 거예요 씨XXX 바보원 씨에 벨이 있어 이런 가이드 이게 뭐지? 다긴 적인데? 자기도 몰라 일반 버이 연막은 던져준 거 같은데 이번엔 훈련적인데 다른 팀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다른 팀이다 집 왔다 창고에서 나왔어 창고 P1이 다 나오네 바로 들어갔어 포카노트 창고에 오른쪽 면에 나갔다 잡았겠네 안에 하나 더 있어 이 창고 안에 엠포스도 내놨어 끝났고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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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불 꺾게 끝났어 끝났어 내꺼다 아니야 아니야 이번 계절이야 이번에도 더 있다 하나 더 이거지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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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야미가 아니네 넌 내 자기가 두개 갈 거야 연막 아니다 나 나한테 안 볼 나한테 안 보고 내 야 카드 나 옆에 인대죠 야미 지금 나와야 돼 상관아 안앞아 상관아 더 있는거지? 그럴거같아 확실히 몰라 아 있다 상관아 있다 뭐야 얘는 라스트 라스트 소중라인